그럼 지금부터 우리 원격 제어를 통해서 만든 컴퓨터에 한번 접속해 볼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업은 EC2 수업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선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면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고요 여기에 원격 데스크탑 파일 다운로드라는 것을 클릭하면 우리가 생성한 컴퓨터에 접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가지 복잡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파일이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이용해서 우리의 컴퓨터의 원격 데스크탑에 접속을 하려면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분이 맥을 쓰고 있는 경우에 설명을 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윈도우를 쓰고 있는 경우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맥을 쓰시는 분들은 검색 엔진에서 Microsoft Remote Desktop Mac이라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생긴 파일이 또 프로그램이 나올 거예요 이것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이 파일을 오른쪽 클릭해서 Open With 그리고 Microsoft Remote Desktop이라는 우리가 지금 설치한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Microsoft Remote Desktop이라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면서 이거랑 비슷한 화면이 뜰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원격 데스크탑에 접속하려고 한다 정말 접속할 겁니까? 대충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계속 또는 Continue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비밀번호를 물어보거든요 우리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비밀번호는 이전에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그것이 아니라 이 파일을 그대로 비밀번호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파일을 업로드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암호 가져오기 있죠 저 암호 가져오기를 클릭해서 이 파일 있잖아요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aws1.pem이라는 파일 저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파일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여기에서 암호 해독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긴 비밀번호가 생성이 되는데 바로 저 비밀번호가 암호예요 그럼 이걸 이제 카피하는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클릭하면 깔끔하게 저것만 카피가 돼요 그럼 다시 이 화면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Continue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비밀번호를 입력해요 그리고 Don을 누르면 얘가 다시 뜨고 계속하면 보시는 것처럼 원격 데스크탑에 접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기다리시면 윈도우 컴퓨터가 짠 하고 나타날 겁니다 저는 지금 맥 컴퓨터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컴퓨터에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윈도우가 설치된 컴퓨터를 원격 제어를 통해서 제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Yes 누르시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생성한 컴퓨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는 윈도우 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윈도우 서버라고 하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보면 조금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보안적으로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자꾸 뭘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귀찮게 할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EC2 관련된 본격적인 수업을 할 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윈도우 컴퓨터를 쓰고 있는 분들 원격 데스크탑 말고요 자기가 지금 실습하고 있는 컴퓨터가 윈도우인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 지금 윈도우 컴퓨터거든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파일 있잖아요 그 파일을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라고 될 거거든요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알아낸 비밀번호 있잖아요 그 비밀번호를 붙여넣기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얘를 누르고요 그러면 그냥 접속이 됩니다 이렇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나의 컴퓨터에서 AWS에서 빌린 윈도우 컴퓨터를 원격 제어를 통해서 접속하고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